먼저 소장님 어떤 종목을 볼까요? 저는 삼성전자를 살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8만원대에 초입까지 진입을 해오면서 장기간 횡보하면서 정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답답하다는 느낌들을 받으셨을 텐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분석에 대한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1분기 실적이 구조 때 초반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기가 조금 내심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온 뉴스들을 보게 된다면 2분기 때는 10조를 달성할 것이다. 지금 현재 성수기가 아님에도 10조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증권사 같은 경우는 3분기 때는 10조를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하반기 때, 성수기 때 그런 숫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시점을 잡을 때는 기술적 분석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는 선과 그다음에 각종 이동평균선이 저항대로 적용하고 있는 선이 곧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것을 만나고 나서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에 대한 것들을 베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재료들이 반영이 되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본다면 다음 주 초반에는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8만 원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 가능 시점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목표가는 다들 기대하고 있는 10만 전자까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 7만 5천 원을 하회할 경우에는 급락세가 나오겠죠. 그럴 경우에는 공매도라든지 이런 쪽들의 세력들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하시되 7만 5천 원이 하회가 된다면 손절 라인을 지키셔야 되지 않을까. 그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나왔네요. 이제 목표가를 10만 전자로 제시해 주셨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 라기보다는 삼성전자를 추구로 해서 지수의 어떤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들, 대형주들의 수납매가 돌고는 있습니다만 일단락, 어느 정도 한 차례 수납매들이 다 돌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삼성전자를 공략해도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단기 평선이 만나는 시점으로 보인 다음 주쯤에 좀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대표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일단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경기민감 섹터 쪽에서 화학 관련된 섹터 쪽의 한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유니드라고 하는 회사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칼륨 맛집입니다. 가성 칼륨 글로벌 1위고요. 탄산 칼륨까지 합치게 되면 매출이 한 거의 70% 가까이 차질을 하고 있는데 또 MDF라고 그러죠. 보통 이게 어떤 목재 관련된 쪽에서 잘게 부셔서 다시 합판을 만들어서 쓰는 대표적인 건설, 가구 이쪽에 많이 쓰이는데 틀리키 칼륨 가격이 강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고 또 칼륨 쪽을 생산하다 보면 부산물이 염소가 나오는데 염소가 저희가 아는 그 염소가 아니고요. 화학 쪽의 염소죠. 그쪽이 PVC를 만드는 데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또 PVC 중국 가격 보게 되면 요즘 급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목재 가격도 요즘 미국에서 건설 경기 좋다 보니까 최고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MDF 쪽 당연히 실적 좋을 것 같고 제품 가격들 좋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데 1분기가 실적 호주세였습니다. 영업이기 438억으로 125%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봤을 때 올해의 실적을 계산하게 되면 PR 7배도 안 되고요. PBR 0.5배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같은 눌림목 쪽에서는 2분기까지 생각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은 딱 눌림목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대응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된 한 11만 원대. 그리고 순절가는 최근에 박스권 하단부가 깨지는 7만 5천 원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까지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죠. 화학이 끄고 건자재가 민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던데 잠시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신고가를 도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빙고입니다. 그러면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봐도 괜찮겠죠? 지금이 조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 보이는 지금 같은 때 살짝살짝 사오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학과 그리고 건자재 쪽에서도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닛 매수가 8만 3천 원,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다음 주 시초가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